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6에서 19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지난 통독에서는 1차 전도여행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2차 그리고 3차까지 오늘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은 동방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차 전도여행 이야기에서는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유럽 쪽으로 인도하셔요 동방하지 말고 서방 서양이 더 급하다 그러면서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6장 3절을 보시면 먼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레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밀어라 아 이거 이제 디모델을 픽업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 좀 흥미로운 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레를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앞뒤 꽉꽉 막힌 사람 같거든요 때로는 왜냐하면 이 앞에 이야기에 우리 지난 통독 때 15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던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갈라섰잖아요 읽어보면은 바울이 되게 꽉 막힌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16장 3절을 보면은 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모델의 할레 문제였다는 거예요 디모델은 모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굳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굳이 다른 잡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부러 할레를 향한 거예요 디모델에게 할레를 안 해도 되지만 일부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목표에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사역에 얼마나 강하게 몰입하고 있는지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순수화할 때는 굉장히 복음에 몰입을 하고 생명에 몰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조직이 생기고 갖춰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규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교리적 체계가 완성이 되고 또 직분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다 보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보면 교회가 정말 생명과 복음에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교회가 막 쓸데없는 것들에 쓸데없는 것들은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힘과 진을 다 빼버리잖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게 교회가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증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런 순수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6절에서 10절까지는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9절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이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요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서방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우리로 3인칭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3인칭이 아니죠 이 16장 10절의 우리가 라는 표현은 이 사동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이 여행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라는 말로 또 바꿔집니다 자 이제 누가까지 합류하고 디모데까지 합류해서 이제 점점 전도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빌립보, 대살로니카, 베르야,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가는데 빌립보성에 머물렀을 때는 감옥에 갇히죠 또 이제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동방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회당들이 있었는데 근데 빌립보성에 건너가니까 유대인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느냐 그거 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으니까 근데 이 유럽 지역에는 뭐가 문제였냐 로마 시민들이 로마 문화권이었던 로마 식민지였던 이곳은 뭐가 문제였냐 여긴 돈이 문제입니다 돈 1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점치는 여정 점치는 여정의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런 능력을 봤으면 궁금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능력을 보고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니 때문에 내가 돈 못 벌었네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0장 24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과연 누가 감옥에 갇힌 것인지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밖에는 사람들은 미신에 갇혀 있고 돈에 갇혀 있고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고 갇혀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라와 함께 찬양하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찬양을 한다든지 그 슬픈 찬양을 불렀겠죠 죄수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르릉 그러더니만 감옥에 문이 열리고 바울이 사슬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하니까 죄수가 간수들이 죄수가 죽은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때 멈춰라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집에 갔죠 간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근데 16장은 언제 읽어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갇혀 있는 건 바울과 신라인데 마치 바울과 신라가 제일 자유롭고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갇혀 있는 사람 같아 16장으로 읽어보면 오히려 갇혀 있거나 갇혀 밖에 있거나 바울과 신라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야 감옥 안에 있어도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도 도망가지 않고 내가 안 도망갔다 내가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얼마나 참 뭐랄까요 정말 그리스조인 타운 그런 자유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참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관찰해보면 딱 어딘가에 감옥이 갇혀 있잖아요 돈의 감옥이 갇혀 있든지 자기 자신의 욕망의 감옥이 갇혀 있든지 딱 저만의 감옥의 철장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또 자유롭다가 또 고함 지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의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오늘 이게 감옥 얘기에서 찬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정말 예수의 빛으로 자유롭게 정말 나는 그런 자유로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정부터는 그거죠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살로니까 이제 아테네 중심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스 지역 보면 북부에서 남부로 쭉 내려가 보면 핵심 지역인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밑으로 내려가면 스파르타 나오고 자 그래서 복음을 쭉쭉쭉 전화하는데 많은 소동이 일어나요 핍박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살로니카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절 22절부터 해서 32절까지 그 유명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아리오바구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광장이에요 광장 시장에 있는 광장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테네 가면 이제 그 광장이 있습니다 아리오바구라는 광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막 천학자들이 서로 막 자유롭게 논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저마다 이제 논쟁을 하고 저마다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7절 보면 17장 27절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므로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뭔가 뭔가를 위해서 막 논쟁하고 있는데 그 논쟁의 종착점은 결국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논쟁하려고 하는 의지다 이런 모든 것 자체도 사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찾기를 바란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결론으로 또 부활의 복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이제 상세한 바울의 설교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각 상황과 지역과 이런 것에 따라서 바울이 얼마나 좀 적절한 메시지를 잘 전하고 또 적절한 행동들 아까 이제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어떤 때는 할례를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맞게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행하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같이 행하는 복음과 생명에 몰입해서 집중해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8장에서는 고린도 고린도에 머물러서 또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남을 물들과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으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중요한 바울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무래도 스페인으로 가야 되고 또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가지 많은 그 일찍이 소원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매듭을 짓는 그런 장면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갱그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19장에 넘어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18장 22절 23절이 가이사리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2차 전도여행 끝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닌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3차 전도여행 시작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이미 18장 마지막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번격적으로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 사역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20장 31절을 가보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여러가지 많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났던 그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왜 바울을 반대했냐면 이번에 또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바울이 이제 또 거기에 에베소에서 워낙 큰 붕이 일어나가지고 종교 장사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큰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원하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저항들과 모욕 수치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내 자신의 인격이 모나고 내 성품이 부족하고 내가 뭐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해서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괴로워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그렇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삶에 장애물이 생긴다면 웅덩이가 파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에게 적이 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웅덩이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이걸 넘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긴 고린도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바울이 좀 참을까? 아니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혀야 될 복음을 전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